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입니다. 이 영상은 올해 연간 커리큘럼에서 하반기 연간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반기 연간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반기 커리큘럼.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이 상반기 때 진행이 됐으며 그리고 하반기 때는 어떤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생명과학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함께 더불어 할게요. 먼저 상반기 때 진행될 커리큘럼은 철두철미 개념완성, 자료분석의 기술, 만점시퀀스, 철두철미 모의고사 시즌1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자본기 같은 경우에는 유전의 심화 과정으로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개념의 유전 파트를 꼼꼼히 체화를 한 다음에 수강을 해주셨어야 하고 이 자본기 자체가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든 기출과 EBS 연결교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심유형까지도 예상을 하는 변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강좌예요. 근데 상반기 때 심화 강좌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 때는 더더욱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심화 강좌인 자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잡으시고 하반기 때 꾸준히 자본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반기 때 자본기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하반기 때 이 자본기를 부분적으로나마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취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본기는 유전의 모든 것을 담은 스킬적인 측면이나 어떤 유형에 대한 조건에 대한 논리구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충분히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반복을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과거, 작년, 재작년, 최근 버전을 보더라도 자본기에서 심유형에 대한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 충분히 유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만점 시퀀스 매주 주간 5제를 통해 2단원, 3단원의 주요 문항, 킬러 문항들을 실전 훈련하는 거예요. 자본기가 하나의 자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스킬들을 연구하는 그런 강자라면 만점 시퀀스는 실전 문제 풀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2단원, 3단원 모두. 그래서 이 만점 시퀀스는 7월까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1은 6평 전에 진행되었던 강자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 하반기에 준비되는 커리큘럼은 로직 엔제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2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시리즈 철투철미 파이널이라고 하는 강자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때 로직 엔제는 전범위 총정리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훈련 뭔가 좀 더 신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강자입니다. 로직 엔제 오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2는 9평과 수능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9평 전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시리즈는 제가 작년부터 진행됐던 커리인데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러셀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예요. 철투철미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아. 실전 문제 풀이 여러분들 시간 제거 풀 수 있는. 그런데 이 러셀 모의고사는 실전에서는 30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주요 문항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이야. 평가원과 수능조차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고난도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셀 모의고사. 고난도 모의고사 시리즈예요. 그 다음 철투철미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에서 촬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생명과학을 꼭 만점, 1등급을 맡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주요 문항에 대한 적중률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그 수많은 기출, 그리고 EBS 연계계제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치동이든 어디든 간에 오프라인 학원들에서 방출하는 다양한 모의고사들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요. 혹여 풀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방법, 가장 적중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올해 출제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인 거예요. 생명과학은 이게 성립합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생명과학은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주요 문항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 그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철투전의 파이널은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 최종 분석을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단순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럽니다라는 설명만 해드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변형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 9평에 대한 변형에 대한 훈련, 그리고 최종 분석 강의, 이 파이널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마지막 시점에 그 불안하고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촛불과 같은 강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6, 9평간의 분석 강의, 파이널 강좌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애써서 힘내서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듯이 저 또한 하반기 커리큘럼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커리큘럼이 얘기니까 너무 격가지로 빠지는 것보다는 핵심 위주로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 대박, 화이팅! 수빈 선데로 올라오지 오직 감사합니다.